김석현, 너 또 엿떨었지? 너 미쳤어? 아니, 어떻게 프로데이를 거절할 수가 있어? 이런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딱 너무 자랑스러워. 야, 야, 저리 안 묶여, 너. 너 저번에도 이거 엿떨고 윤수한테 얘기했지. 야, 야, 야. 야,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, 윤수 걔가 먼저 눈치를 챈 거야.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낚인 거지, 낚인 거. 야, 이 족쇄야. 어, 왜? 그런 것만 떠들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.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란 걸. 소문 내다자, 이거야? 야, 알았어. 방송 3사, 6대, 일간지, 학교 계집합, 인터넷, 내가 전부 다. 김석현 멋있다, 하고 소문 내줄게. 석현아. 진짜 자랑스럽다. 아, 놔.